지금 촬영하는 것은 불교사원 같지만 불교사원이 아니고요. 나타 데발라의 사원입니다. 힌두신을 모시고 있는 사원입니다. 그러나 불취사와 많은 관련이 있을 것으로 살해되는 사원입니다. 사원은 불교사원인데 힌두신을 모시는 법당들이 몇 군데 있습니다. 비신의신과 시바신을 모시는 법당들이 몇 군데 있습니다. 탑뒤에 정문이 있고요. 그 뒤에 가즈반왕상에 남아있는 저나무 보리수입니다. 나무 이름은 몰라도 이렇게 나무 옆을 화려하게 꾸민 것은 다 보리수라고 생각하면 거의 맞습니다. 하도 신발을 벗어서 뭣도 모르고 신발을 벗었다가 지금 다시 신발을 신는 우리 윤복순 여사입니다.